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넌 떨려서 어쩌지도 못하잖아 Help me now, help me now 꾸민 것 같은 이런 것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 난 늘 뺏어난 어쩌지도 못하잖아 Help me now, help me now Can you feel it now? 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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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들이 진짜 사랑인가 여러 엑스트라 중 하나였던 내가 주인공이 된 건 처음이니까 뭘 어쩌지 돈 못해도로 위쳐본 전쟁같이 근데 조금씩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왕 출발한 것 같고 곧반너까지 매일날 내 안에만 숨었었는데 Baby oh no 어쩜 좋아 이제 네가 내 옆에 서 있는데 가까이 느껴본 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너무 떨려